우리는 언젠가는 혼자가 된다. 점점 갈수록 비혼인 30대 40대도 더 많아지는 추세고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더군다나 기대 수명이 더 긴 여성은 더더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평생을 비혼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50%가 넘는 부부가 이혼하는데 재혼을 안한다면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는 역시 혼자가 된다. 다 키웠으면 이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서 독립해야 한다. 요즘은 다 큰 자식들이 오히려 독립을 안하려고 한다. 그리고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 우리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텐데 자식과 자식들의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너무 길어지지 않겠는가. 오래전 풍습처럼 대가족을 이루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손주들까지 같이 사는 것이 아닌 이 시대의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더욱 더 혼자가 된 노인들이 많아지 된다. 지금 30대 40대 사람들도 60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은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다. 지금 60대 70대 노인들은 가끔씩 배우자가 사라진다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때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안쓰럽고 마지막을 생각은 하게 된다. 우리가 노후를 그저 준비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노후에 내 삶이 혼자일 때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다시 내게 주어진 싱글라이프를 즐기며 살 수 있을지는 우리 손안에 있다.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혼자 경복하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내 재산을 드러내지 마라. 비혼 혹은 이혼이나 사별을 한 후 재혼을 하지 않으면 혼자가 된다. 끝내는 우리는 어차피 혼자가 되는 것이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홀로 서기를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주 오래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효도라 여기고 무조건 맏아들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그것이 그 시절엔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셀프 부양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이다. 돈이 혼자가는 노년을 좀 더 윤택하게 할 것이다. 노후에 홀로 서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돈이다. 대부분의 여성 노년분들은 경제적인 것만 해결이 된다면 혼자 살 수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다. 그러나 정말 너무나 자식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반평생 번 돈을 아들이나 딸에게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내놓는다. 자신은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보고 잊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아껴서 마련했을 그 돈을 자식에게 주지 말고 우선 나 자신을 위한 돈은 꼭 잘 관리하자.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것이 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 노후에 홀로 되었는데 돈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여기저기서 유혹의 손길이 끊임없이 온다.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어두운 손길에 그만 당할 수도 있다. 친구로 가장하고 속여 마지막 10원 한 장마저 빼가는 그런 악질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다. 혼자가 돼서 우울하고 기운 없어 하고 자식들도 자신을 챙기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챙겨줘도 은인인 줄 알고 그 손을 덥석 잡을 수도 있다. 노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면 꼭 자신이 필요한 양은 놔두고 나눠주자. 적어도 혼자 살만한 공간은 마련되어야 홀로 서기가 더 행복하다. 두 번째,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 하여도 배울 수 있을 만큼은 충분하다. 젊을 때 그리고 중년 때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 시대에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게 최고였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다. 하지만 아직 마음만은 이팔 청춘이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를 때가 많을 것 같다. 그때 그 시절 20대 30대 꽃처럼 예쁘고 살도 탱탱했을 때 머리숱도 많고 허리 쭉 펴졌을 때 그때는 먹고 사느라 못했지만 조금은 여유로워진 노년이 되고서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긴다.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작은 희망이나 요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배우라고 해서 학교를 다시 가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취준생처럼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아직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하나하나 배워두면 그것이 쌓여서 후의 삶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아무렇게나 사는 40살보다는 일하는 70살의 노인이 더 명랑하고 더 희망이 많다. 노후에도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사업 안이면 취미생활로 돈도 벌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일찍 은폐하고 나면 그저 손 놓고 집에만 있다간 결혼한 자식들이 손주들 봐달라. 뭘 달라 요청해. 나 자신의 삶이 아닌 자식들의 삶의 일부를 살게 된다. 물론 요즘 같이 모든 것이 비싸고 생활하기 빠듯한 맞벌이하는 자식들을 도에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면 좋지만 길지 않은 노후를 살기엔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꿈도 있다. 그 나이에 무슨 꿈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20대 때는 50이나 60대면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 그냥 다들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노인으로만 봤지. 50, 60, 70, 80에도 그 나이에 매력이 있고 그 나이대가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지혜도 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는 것이다. 그 나이대에 낭만도 있고 그 나이대에 나이프가 있다. 혼자가 되고서야 그 꿈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 꿈이 대단한 큰 꿈이 아니어도 괜찮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목표했던 것이라면 우선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일 것이다.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 조금씩 하루에 1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연관된 책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고 지식을 쌓게 된다면 그 꾸준함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요즘은 거의 모든 지식을 온라인상으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다. 앞으로는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더더욱 많아지게 되어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게 된다. 아마도 우리의 손길이 더 필요한 사회가 될 것이다. 꼭 배워서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다. 꿈이 꼭 돈을 버는 것이 그 결과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 꿈이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생활 영어를 조금씩 배운다면 여행을 가서도 마음이 더 편해질 것이고 가이드가 가자고 하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닌 진짜 자신만의 여행을 할 수도 있다. 직접 차를 렌트하고 아니면 캠핑카를 타고 미국 서부를 여행할 수도 있고 호텔을 예약하고 음식을 시켜 먹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리를 지어 우르르 몰려다니며 노후 관광 같은 패키지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멋지다. 무언가 거대한 것을 한다기보다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것을 하며 노후를 더 행복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과 평균에 묻히지 마라. 나 자신이 삶의 내가 주인이 되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사는 방법이다. 노후의 혼자가 되면 주변에서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는 혼탁하는 것을 안 좋게 평판하기도 한다. 이런 것은 전부 남의 선입견과 평균이다. 내 자신만 잘 살고 내 자신이 당당하면 된다. 이혼을 하고 홀로 된 분이 혼자가 돼서 열심히 사회 활동하고 골프도 배우고 여가 생활을 한다고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신경 쓰며 자신의 처신을 남들 보여주기 식으로 살다 보면 너무나 불행한 삶이 될 것이다. 혼자 사는데 꼭 cctv가 내 주변에 잔뜩 있어서 나를 주시하는 것처럼 너무나 불편한 삶이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묶어두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배째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자신이 멋지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떳떳하면 된다. 원래 할 것 없고 질투 많은 사람들이 남이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뭘 위하라.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다시 주어진 싱글 라이프를 주저하지 말고 명랑하게 살아야 한다. 혼자 살면서 그 혼자만의 공간을 따스하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것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가꾸고 살면 된다. 네 번째 건강을 위해 투자하라. 혼자가 되면 가장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 건강이다. 혼자가 아니었을 때는 같이 하는 습관들이 혼자가 되니 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나 혼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생활할 때는 솔직히 눈치도 보이고 한이 좀 챙겨 먹고 만들어 먹고 하면서 움직였는데 혼자가 되니 유난히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에 게을러질 수 있다. 특히 매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이 귀찮아서 배달을 시키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수시로 라면을 먹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되어서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악화가 된다. 그러면 싱글 라이프는 셀프 부양이 아니고 독거노인이라는 암울한 표현이 나오게 된다. 혼자이니 보는 사람도 없겠다. 그냥 라면 끓여서 소주 한 두 잔 마시다 보면 잠이 들고 그러다 잠이 안 올 때 술을 계속 찾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면 알코올 중독증도 생기고 암울하게 된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된다면 혼자가 하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다. 최우선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아직 조금이라도 젊을 때 매일 꾸준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새로운 만남으로 아픔을 극복하라. 새로운 만남이라 해서 사별하고 곧장 다른 이성을 찾아 나서서 재혼을 한다거나 이성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아니다. 사별을 하거나 이혼 또는 자식들에게서의 독립으로 홀로 서기를 택하였으면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에도 그 아픔을 잊기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만남으로 극복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소홀했던 옛 친구들도 만나고 주변의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내 자신의 존재도 그 사람들 속에서 느끼면서 여유롭고 재미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사별을 하고 그 쓸쓸함에 남은 한 분도 오래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접한다. 그만큼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우울함과 외로움을 힘들어하게 된다. 이 사회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관해서 얘기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꺼려한다. 죽음은 어느 날 내 가족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주변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공감을 쌓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도움도 되는 그런 벗을 만들어 나간다면 노후는 더할 나이 없이 풍요롭고 행복할 것이다. 홀로 사는 교무를 자식이 자주 들여다봐 주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조금은 북적북적한 것이 한산한 것보다는 좋다. 친구를 사귀고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무언가를 같이 배우고 건강도 함께 챙긴다면 더욱더 좋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혼자만의 나의 공간으로 와서는 그 누구의 구속도 눈치도 잔소리도 없는 곳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노후의 삶이 더 행복해진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